우리 한국 가요방송 우리 오늘 양영순 가수님의 오늘 그 타이틀곡 립서비스 제가 작사 작곡을 했습니다. 그 곡을 청주에서 청평 버스로 한 40분 가요. 거기서 지금 청평 청주 중평에서 올라오신 거예요. 우리 양영순 가수님이 청주 중평에서 올라오셨는데 제가 이제 실제 얘기하면 우리 한국 가요방송 홍보 가수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한국 가요방송 비표로서 뒤풀이 실제 얘기하면 가요 콘서트를 제가 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 시청자라면 잘 참고 계셔서 고맙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 가요방송 우리 양영순 홍보 가수 대표해서 노래 두 곡만 하고 멋진 기회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자라는 남자는 말합니다. 애플 베이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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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여유여 남시여 여유여서 남게여 나랑 사과 하나만 믿고 같이 살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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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효정